아 제발 카드 없애는 것만 쓰지 말아라 다른건 다 괜찮거든요 뭐야 미쳤어 아니 갑자기 급발진을 해 오케이 리본데어 컷 용론절단 아즈샤랑 리본데어를 쓰네요 근데 넣어 넣고 아 솔직히 근데 아무것도 안해줄거 같긴 한데 아니 믿어 믿으면 해줄거에요 캬아 아무것도 안합니다 뭐 탔냐? 아 레나탈 탔네 아니 이거를 야 속임수 스템이 그정도야? 아니 그정돈가? 젠비에 대해 쓰레기 발견이나 한번 해볼까요 주문 공격력을 부여합니다 왠지 쓸모 없을거 같은데 그나마 쓸모있어보이는걸로 젠비에 대해 하나 더 가져와 아니 뭔 이런 쓰레기 카드가 아니 세탄 쓰레기네? 그나마 쓸수도 있는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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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6딜이니까 괜찮은거 같아요 그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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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과의 권화 설마 캬아 아니 진짜 좋은데요 이거는 일단 이걸로 정리할 수 있잖아 정리하죠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또 젠비헤덱 우리 신비헤덱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꺼야 럿럿럿 오케이 일단 정리 당할건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카라 남을거랑 기대도 안했어 두루마리 우와 이게 카드지 아니 천하무적 두개 와 젠비헤덱님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멧돼지 아니면 탈진방지 멧돼지 둘 다 괜찮아요 변이하자 그냥 여기다 지금 쓸까 괜찮은거 같은데요 아니 다른것보다 지금 천하무적 두개가 너무 맛있어 이거 제압기 잘못 날리면은 버프가 말도안되게 발리거든요 아니 신카드 신카드를 써야되는데 원래 신카드 돌리려고 쓰는 덱인데 0차 5버프 와 킬각있네요 못오게 몇툰이야 10 9 19 더하기 7은 26 26 더하기 빡 아니 이게 뭐야 티타 1 2 2 2 2 4